막았어 아 등파차례 와 내가 여기서 지금 방금 죽는다 흠 에이 양하 근육 소비 꼬매 꼬매 뭐야 이른 아이고 오오오오 흠 알고 있거든 쥬미 쥬이스 가만히 있어요 또이요 싸질 흠 와우 흠 가만히 있어 안 질르지 흠 흠 흠 가만히 있어 흠 좌우루 어디가세요? 잡기 눌러버렸죠 흠 흠 가만히 있거야 가만히 오 오 가만히 있어요 오 예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씨 쏠까 과연 씨 쏠까 씨 쏠까 아 쏘네 흠 야 존나 많이 단다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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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이게 본방송이에요 지금 이게 본방송이에요 무슨소리 하는거에요 점프 흠 거리 조절 안 돼 어 뭐야 아 아 가만히 있구요 허허허허허 허허허허 이거 잡아? 하와 아빠 어우 씨발 흠 겁나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야 라운지하는 사람들은 틀리구만 아주 흠허허허 쩌었네 흠허허허 야 감튀 이거 너프해야되는거 아니냐 너무 강한데 이게 너프 해야되는거 아니냐 라운드1 화이트 응 으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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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아 존나 잘하네 라운드 2 어? 죽음의 위세대 죽음의 위세대 가만히 있구요 그냥 죽이지 않아요 그냥 죽이지 않아 시에이로 죽일거야 고호키는 체력 봐봐 금방 사라져 읍서질 그런 먼지같은 존재 감자튀김 이런애들을 넣어야지 말도 안되는 이지선다 고호키는 딱 현상 유지가 딱이야 아우 쉬바 안눌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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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 깜짝이야 놀래라 아 랭크는 괜찮습니다 관련없어요 랭크는 와우 와우 이거 터빙이 신거 아니야 이거?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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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marketing 어흑 류 굉장히 강하죠? 류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 드려야겠구나 류가 또 얼마나 강한지 보여 드려야겠어 류는 지금 딱 너프가 돼야 돼. 너무 빠와가 강해. 빠와가 흠 하면 되지 이따가 예예예예예 오우야 진이 오우야 나 보였어? 어이C 오우 얘 점프타임 너무 좋은데 막았어 아 정말 잘해 와 오우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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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얘 점프타임이 미친것같아 장풍 쏠때마다 점프하네 역시 내가 진리가 없지 형이 제대로 하면은 형이 제대로 하면은 이게 진리가 없어요 왜 한번더 해봐? 3대떡으로 만들어줘? 한번더 해봐? 아 3대떡으로 바로 만들어? 만들어? 바로 만들어? 바로 만들어줄게 3병 못하면 방송첩 기다려와 기다려와 잠깐만 기다려와 아 물론 3대떡 할수있어 패타 알았으 어이 씨발 무적이잖아 어이 씨발 아 2 잠대 나이스! 좋았어요 어? 봐봐 느낌 오지? 한데덩 못할 것 같아 와 스킬 못할 것 같나? 느낌 오잖아 형이 아깐 놀아준거고 당황했죠? 그냥 아깐 이제 의밍음 거리가 안되죠 거리가 안되죠 형이야 형이 찐텍으로다가 하면은 이거 뭐 별거 아니지 라운드 2 화이트 뭐하세요? 아이씨 깜짝이야 아이씨 뭐하냐 아이씨 뭐하냐 당황했죠? 아이씨 형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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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않아 다이브킥 다이브킥이요? 다이브킥은 약손 대공 많이 치는 애들 기본기 대공으로 치는 애들한테 다이브킥을 해야돼 아이씨 아이씨 이제 자 이런 알렉스같은 애들한테 다이브킥을 해야되요 이런 애들이 약손대공 많이 하거든 와 얘 미친거 아니야 진짜 어떻게 저럴수가있지 깔끔하죠? 예 전업스트리머입니다 아까랑 확실히 틀리지? 아까랑 확실히 틀리잖아요 3대떡? 내가 3대떡 못하면 방송 접을라고 했으 3대떡 못하면 방송 접을라고 했으 바로 접을라고 했거든 왜냐면은 딱 알어 해보면 딱 알어 아 내가 이정도로 이길 수 있는 상대구나 딱 알어 알거든 또 레디 받겠지? 억울하니? 억울해? 청료 핵끼 그린트리스 억울하니? 꼬면 이기든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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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